이거 지도에서 봤던건데 예상대로 위에는 프라이트네요 오 완전히 예상대로 SCB5R 경광등입니다 아 역시 예상대로 파크머니에 딱 SCB5R입니다 진짜 SCB5R 비젯입니다 비젯 부저가 있는거죠 제 예상이랑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이거 말이 돼 자 SCB5R 비젯에다가 파크1 투평식 출처주 2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황금형 출처주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권물에 자동성을 삼그면하고 저기 회전경광등 하나 있습니다 장례경보 등 하나 있고요 여기 차 저기 회전경광등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소리가 나 네 그러면 이상유찬이었고 이거 겁나 특이하네요 예상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크온은 안작동하네요 왜 파크온이 안돌아가지? 아 아쉽게도 안에 부저음이 들립니다 파크온은 노화되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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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